광주 이송정역은 1913년에 문을 열었어요. 그 전에 근처의 도시들에서 광주로 2,3일 동안 걸렸어요. 그 이후로 2시간, 3시간 걸렸어요. 기차역 근처에서 시장이 지어졌어요. 20세기에 이 기차역이 많이 바뀌었어도 이 시장도 아직 있어요. 오늘 이 시장에 갑시다. 저기 봐봐요. 저 파파이즈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. 여행사로 바뀌었어요. 방금 KTX를 내렸어요. 이 길이 좀 비어있어요. 근데 밤에 이 길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시간되면 밤에 있다가 꼭 와봐야 돼요. 하지만 지금 사람 없는 구경이 좋아요. 내미 들려요? 이 건물이 오래된 것 같아요. 아침 일찍 있는데 지금 피크타임 하는 것 같아요. 이 시장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밤에 이 길은 바쁘고 다른 시대에서 좀 가게 있어요. 아침 일찍 arrests diye님은 아침 일찍 아침 일찍 아침 일찍 아침 일찍 아침 일찍 여기저씨가 너무 오래된 것입니다 다가서 엄청 이였다 아마 1960년대 정부는 이런 거였기에 그냥 바로 바로 그니까 이기는 밤을 때 그는 이제 지금 바로 바다다다 아,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여기가 이 바다 이 바다다 이 바다다 이 바다다 이 바다다다 이 바다다다 olympic committee 감사합니다. 한국과 일본에 대한 비디오 위해서 구독해주세요. 다음 비디오에서 계속 광주를 감사할 거에요. 그리고 사진과 여행 노트 위에 새로운 웹사이트를 봐 보세요. 다음 노양성에서 뵙겠습니다.